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한 달 3만원이면 대중교통 프리패스, 그러니까 한 달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의당이 내놨습니다. 이를 인천시에 제안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요금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환경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3만원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의당이 교통패스 발급 정책을 인천시에 제안했습니다. 많은 민생현황 가운데 무상교통 정책을 우선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전기요금, 또 난방요금까지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반기에 교통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사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교통 이용 횟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이미 필수제이고 공공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16.4%로 굉장히 높은 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 도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도로 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인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 공용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 감소를 이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무상교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만원 프리패스권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3만원을 제시를 한 건데 왜 하필 금액이 3만원인가요? 네. 물론 저희 부산시당에서도 1만원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1만원이든 3만원이든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무상교통이라는 것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무상교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거고요. 무상교통 3만원이라고 저희가 도입을 주장했던 것은 현재 1인당 보통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월평균 7만원이 조금 넘는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무조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반값 정도에 해당하는 3만원으로 해서 가계 부담도 줄이고 또 기후위기도 극복하면서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서민들의 교통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인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한 달 교통비를 얼마나 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앞서 통계자료나 좀 살펴보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인이 월평균 사용하는 교통비가 약 7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주입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회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구, 유럽 등의 나라들을 보면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1회성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제 서울시가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300원이 상승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요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요금 부담이 굉장히 강해져면 역진성이 감안되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용계층 부담은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금 정책에는 크게 비용 해수, 수익, 이용 확대, 승객 편의, 사회적 형평성 등 5가지를 두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용 해수나 수익만 높게 잡게 되면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의 다비염,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선이 폐쇄되거나 운행하는, 운행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지역은 사실 버스 완전 공용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정부의 재정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완전 공용제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 정부, 유럽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요.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한 50% 이상이 투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이 적고 요금 수입하고 차입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운영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무상교통 정책,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서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는 광역단체면서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2025년부터 무상교통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춘향당이 보다는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3만원의 프리패스권을 이번에 추진하자고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무상교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 추세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중교통 공공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도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아동들에 한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단위로 보면 한 2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거슬 수 없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추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9유로, 티켓으로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 5월 달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밤씩 절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일 사례처럼 그것도 좀 뒤늦게 5월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얼만큼 더 지속가능성 문제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일반 도시에서 이렇게 시험보험적으로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전국 단위로 인천에서 시발이 될지 아니면 지금 모르겠지만 전국 단위 정착하고 대세적 아니면 국가 차원에 하기라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게 관건일 텐데요. 3만 원이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 과연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까 우리 이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독일 사례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달간 9유로 티켓을 도입을 한 결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0.7%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이 25%나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180만 톤의 저감 효과를 얻었는데요. 이거는 9천만 톤의 나무를 심는, 9천만 구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감소량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이 6%나 감소했고요. 교통 혼잡을 개선했고 소득 지원 등의 사회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복잡한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우리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면 요금 체계라든가 각 지자체하고 운송업체 간의 비율을 좀 복잡한 거를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런 교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관련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해외설을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무상교통 도입에 따르는 효과, 입증, 실증은 거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술적으로 통계를 제시하는 것뿐이지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독일의 경우를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그 유로 티켓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 5,200만 명이 지난번에 그걸 다 구입을 했어요. 이게 전체 독일 인구의 한 62%가 그걸 다 구매를 한 정도로 이제 빅히트를 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인원들이 자동차는 이용을 감수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탄소 배출량, 이산탄소 배출량은 줄어든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환경부에도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볼 수가 있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스턴 씨 같은 경우는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니까 승객 수가 70% 이상 늘어났고요. 또 프랑스의 던케르트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70%, 또 주말에는 140%까지 이용객이 승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적인 효과라든지, 효과는 대중교통 유입이라든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의 경우에는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대중교통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제이고 피수제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재정 문제, 흑자냐 적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의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유류세 인하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둔 세수가 9조 원이나 줄었지만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층과 정료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갔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확대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그 유류세 15%를 낮추면서 소득 1분위에게는 연 평균 1만 5천 원의 부담이 감소가 됐지만 소득분위가 높은 10분위에는 15만 8천 원이나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류세를 낮출 것이 아니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에 지원했다면 대중교통 요금도 낮추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탄소 배출 감소도 효과도 나타내고 도로교통 혼잡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영 교수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정상황 더 잘 아실 텐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의당이 내놓은 재원 마련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정의당이 내놓은 재원 마련책은 설득적인 면에 있어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교통관령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은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불용 예산이 5년 동안 한 20조 원가량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불용 금액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금 예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얘기한 추산안과 의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 한 매년 24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 전국으로 크게 확대할 기회가 한 4조 원가량이 됩니다. 아까 불용 금액이 5년 동안 20조였었잖아요. 충분히 4조 원이라고 하면 매칭이 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독일 사례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하도 작년에 히트를 쳤으니까 올해 5월부터 반반 부담하는 걸로 또 그 비용 좀 늘렸습니다. 아까 9유로 정책이 아니라 49유로를 좀 늘려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또는 한 7만 원가량 정도 되는 걸로 무제한 정기권 패스권을 발행을 하는 사례가 있던 독일에서 지금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의제 문제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측에서 보편적 복제에 이런 포필이다 보다 부정적인 소극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우호적이긴 합니다마는 정의당의 인시티티브 주도권을 뺏겼다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장 되기보다는 차근차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사실 인천시만 나서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또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력이 함께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시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굉장히 같이 나서야 되는 거고 정부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다음 주에 중앙당과 수도권 지역의 위원장들이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통합교통공사를 설치할 것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중공영제에 있어서 사모펀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완전공영제 및 공공성의 강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거고요.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법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가 또 중앙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하는데 재정 투여가 되더라도 인천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번에도 지역에서부터 이런 운동들, 조례 운동들이 또 시작이 되면 중앙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도 사실 중요한데요. 지난달에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명칭이 좀 정확하게는 중앙당은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이고요. 인천시당은 무상교통 추진본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중앙당은 법 제정하고 중앙의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인천시당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그 외에 일반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인천시의회에 입성한 의원이 지금 정의당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조례를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대한민국은 어쨌든 주민조례 발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있어서 의회의원이 없어도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할 수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12,752명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의회는 1년 안에 심의 의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역에 있는 제시민사회단체 또 이렇게 각종 모임들의 협력을 받아서 주민발의운동으로 주민발의조례로 제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앞서서도 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진보정당에서 무상급식 맨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또한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사실 반발이 컸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또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제2의 무상급식처럼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철 전례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무상급식 사례처럼 진보전당에서 발단, 시초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 보편적으로 무상 대중교정 정책이 자리 잡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제 계속 이게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도 계속 점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약을 점점 더 점진적으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정적인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대놓고 반대하기에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선민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실사타가 광에서 인심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를 마냥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무상급식기 이렇게 자리 잡아온 것처럼 무상 대중교통 정책 역시 이렇게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무상교통 정책은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 정책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천시의 반응,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좀 어땠나요?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얘기가 온 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직접 주민 발의로 만들어낸 조례를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인천시의 의견도 들을 생각입니다.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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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